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오랜 노래죠. 뱀파이어였습니다. Everything I Wanted하고 뱀파이어가 모두 기술적인 얘기는 잠깐만 하죠. 믹싱에 성공이 있습니다. Everything I Wanted에서는 빌리 아이시가 가장 말하고 싶던 순간 목숨을 던지는 그 순간 물에 들어갈 때의 믹싱 갑자기 목소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죠. 그리고 이 뱀파이어에서는 코러스 마지막 한 줄만 목소리가 앞으로 딱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멀리서 내가 실외에서 실내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멀리 들립니다. 뭔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흡혈귀를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감정은 잘 표현됩니다. 그래서 가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러드 서커, 페인 뻐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옛날의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자기를 이용해 먹는 못된 전 애인에게 하는 공격적인 가사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이 노래를 올해 처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탄성을 사실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같이 올리비아 로드리고 표 발라드구나 하면서 들었는데 중반부터 그래 약간 전환을 주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인디밴드가 되어서 끝나버립니다. 맞아요. 노래가 엘라니스 모리셋을 동경하는 2003년생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노래였습니다. 네. 지금 올리비아 로드리고나 빌리 아일리시가 올라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뻔했던 인물이죠. 엘라니스 모리셋 그때까지만 해도 유희천장인 걸 허락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짧다는 느낌이었어요. 엘라니스 모리셋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존재감에 비해서 성적이 나쁘죠. 그러니까 엘라니스 모리셋 하면은 어 당연히 전설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대표작을 제외하면은 사실 바로 안 떠오르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큰미미님하고 김시스터즈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만 누군가가 달걀 던져놓은 자리에서 유리창이 깨지게 돼있기 때문에 그럼 달걀을 던졌던 사람이 엘라니스 모리셋을 깔아놓은 길이죠. 핑크가 깔아놓은 길이고 그래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2년 전인가 그때 엘라니스 모리셋과 인터뷰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 내가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빌리 아일리시의 바톤을 살짝 이어받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조금은 잠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로 얘기할 것 같으면 들리는 느낌에 비해서 아까 빌리 아일리시와 계속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핏바람 먹는 관종새끼야가 제일 중요한 가사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랑 고백이죠. 빌리 아일리시랑 비교해볼까요? 아니다. 커트 코베인이랑 비교해드릴게요. smells like tin spirit 때문에 너바나가 너바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에는 빌리 아일리시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주어로 위가 등장해요. 빌리 아일리시의 세계관에는 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철학에서는 타인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우리를 주어로 쓰죠.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가까이 있는 타인에게 할 줄 아는 말은 너 누구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빌리 아일리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90년대 청년들이 생각하던 거랑 많이 다르죠.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뱀파이어의 가사에는 사랑도 있어요. 그럼요. 네. 진짜 무관심한 가사 속에는요. 타인에게 말할 때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 혐오예요. 남 생각할 사이에 자기 혐오합니다. 근데 타인에게 관심이 있죠. 그럼 저주하고 설득하고 타인을 혐오합니다. 실제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대표곡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굿보유 이런 노래들 다 살펴보면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건 결국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뱀파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아페이트 곡 Bad Idea Right도 아주 컨벤셔널한 주제 흔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전남친 만난 거 아 그냥 저 10대 청년들의 고민 같은 그런 거에요. 로드리고의 노래가 대부분이 다 주제 거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빌리 아일리시의 순한 맛이자 케이티 페리의 하드코어 버전 이 정도 어딘가에 있는 거죠. 락을 만난 케이티 페리 그렇습니다. 오늘 메인 이야기의 마지막 곡을 틀기 위해서 들고 오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아티스트를 새로 공부했습니다. 약간 이제 올리비아 루드리고로 달렸으니 약간 이제 칠링하는 느낌으로 좋아요. 골랐습니다. 데이비드의 로맨틱 호미사이드입니다.